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회의당 대표의 사실상 동반 퇴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유의파 내부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동반 퇴진이야말로 본인들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소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배경이 뭐냐 오는 십오일과 이십오일에 이재명 선거법 와 위증 교사 선거 공판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재명한테 무죄가 나올 경우. 그 정치적인 악마가 바로 대권 진출의 활로를 보장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윤석열 한동훈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유파 내에서도 아주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이재명을 감방에 보내라 안 그러면 당신들이 뒤로 물러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KBS PD 출신의 한정석 얼굴 사진을 보시지만 이 한정석이. 최보식의 언론이란 매체에 올린 칼럼에서. 내지른 목소리입니다.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 당황스럽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르면 상황이 이렇게만 돌아간다면. 이재명이가. 선거 공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난다면 한동훈은 먼저 당연히. 당 대표직에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다. 국힘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책임 총리로 지명을 받아서 내각도 구성한다. 는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누가 했으면 좋겠냐 야 이거 상당히. 신문에서 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경우. 가장 전투력이 막강하다고 정평이 있는. 김문수 현 노동부 장관이 겸임하는 게 옳다. 국힘당 비대위원장과 책임 총리를 겸임할 수 있다. 그래야 마땅하다. 이제 한정석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덜컥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문수 체제로 당과 정부가 재구성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민주당을 위원정당으로 규정하고 사생결단하고 일전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 칼럼의. 큰 윤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얘기죠 일간제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맨 소소한 거 조그만 거 얘기만. 가시불 부풀리는 얘기만 나오는데. 한정석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자 말씀을 중간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선거 공판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유죄 판결인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수는 차라리 윤석열 한동훈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을 차버리고 우리가 조기 대선 준비를 먼저 하다. 그러기 위한 진영을 갖춰야 된다. 김문수가 최고다. 당과 내각을 맡기면 어떠냐.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강 진영으로 정부를 끌어갈 수 있고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얼마나 윤석열 한동훈에게 질렸으면 이런 문제제기를 할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듭니다. 당장은 속이 후련하지만 냉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뒷전에서 꾸미고 있는 대로 임기 단축 개헌에 윤석열과 민주당이 야팔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많다고 봅니다. 현실성이 있는 거는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이 이루어질 압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란 건 뭐냐 다는 얘기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 대신 경신 임기를 전체 5년인데 헌법이 보장한 건 5년인데 4년 정도만 해라. 1년은 우리에게 양보해라. 그래서 바로 개헌에 들어가서 세탁 총영을 뽑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딜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지금 민주당이 당장 띄우고 있습니다. 이 애도 본론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물려나서 쫓겨나듯이 나가는 것보다 탄핵보다는 이런 야팔 방식으로 질서있게 퇴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에서 이번에 한정석 칼럼니스트 한정석의 윤석열 한동훈 동반 퇴진 논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비우컨대 단도로 짧은 칼로 지금 논의의 빈 허점을 치고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과 정부에서 당신들이 그따위로 하면 우리는 김문수를 앞세워서 판을 갈아 엎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너저나 한정석은 그 샤프한 한정석이 15일과 25일 이재명 선거 공판 결과를 어떻게 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낙관할 수 없다는 쪽입니다. 15일 선거법 위반 선거 재판은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예측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인신구속이 아니라면 이재명은 당연히 즉각 항소를 표방할 것이고 그 경우 이재명한테 돌아갈 수 있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선거심입니다. 역시 법정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나 법정 불구속이 나오면 역시 이재명은 즉시 항고를 주장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사과를 하면서 또 어영병 빠져나가면 우리는 멍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계산은 아마도 대선 전까지 앞으로 2년 반 동안에 대법원의 심판이 나오지 않을 걸로 낙관을 하면서 그냥 어영병 개기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더 난리를 칠 겁니다. 윤석열 탄핵이든 하야든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밖에 대안이 없다. 나는 이렇게 중요한 야당 지도자이고 대권 주자자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극렬히 날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재명 법정 구속밖에 방법이 없다는 게 한정석의 얘기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재명을 줄이를 틀어버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타격효과를 줄 수 있는 그게 내려지겠느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가 날 것이라고 보는 법조인들도 있다는 게 한정석의 전망인데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뭐라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날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요 며칠 사이 자유파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더 열렬히 활동하면 됩니다. 정말 법과 양식에 의해서 두 개의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생난리를 쳐야 됩니다. 국힘당은 재판생 중계를 포함해서 법원을 더 압박하는 작전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 사이,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 운명이 바뀌고 그럴 수도 있다는 제안을 새삼드립니다. 어쨌든 한정석이라는 용감한 사나이가 문제제기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동반 퇴짓는 얘기는 정신이 버쩍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는 방송을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